아니, 대수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아무래도 늦을 것 같군. 난 이만 가보겠네. 놈들한테 잡혀서 무슨 사단이란다는 게 아닐까요? 너무 걱정 말게 놈들의 덜밀잡아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르니. 그래도 모르니 내 가는 길에 한준호 병판대감댁을 슬쩍 살펴봄세. 혹 몰래 내다버린 시체가 없는지. 예? 저 양반이 누굴 놀리나? 아니, 걱정은 하려는 거야? 말려는 거야? 아니, 시계는 뭐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하하하 저 자는 분명 지난번에 만난 정승재 수라인데